Q.은행, 인사한의 작품은 제작 회의에겐 옴을 의미한 분들에게 전달합니다. Q.은행, 임신, 제작장은 제작회는 제작회가 생명의 출신에 전달합니다. Q.은행이 열정л 한다는 것과 함께 제작회가 이승와ē. Q.은행, 즉시, 헷스케이션 전문가의 태어난지, 잠시 아vo다. Q.은행이 올린다는 것과 함께 제작회가 있었습니다. Q.은행 대신는 의결에 대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Q.은행의 목소로 연락을 활용합니다. 오잉? 네! 지! 머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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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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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oy Beast! S-A-C 된다 자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 llievo 소속 소속 돼수노 esperar 고소 3번 더 해 3번 더 해 으아 회전 das 와우 와우 수고해준 모든 비밀들에게 다시 한 두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아 이게 결승이 아니고 사각입니다 사각 어어 우리 흐물한 친구 유연한 친구 정말 어 이제 정우 씨가 30대가 됐죠 아 아직 30대 아니에요? 29살 아홉수 아홉수 31살? 31살이 아 왜 아니 한국 나이로 이제 31살이 됐는데 저렇게 유연합니다 아아 박수는 여기 뭐 개국 대표는 재학시라 이런 분들도 30대 중반인데 관록과 연륜이 있는 두 팀의 배틀이었는데 기대해보겠습니다 judges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카운트운 3 2 1 승자는 13 엠씨 3 2 2 4 4 3 2 2 3 2 3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